에스티언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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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트 한 번 1등 했다고 넌 히어로 등질한 건가? 차트 1등 뺏긴 사람이 할 말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진짜 탑인 질켜 주간 히어로 이번 주 1위는 너도 최애가 있어? 우리는 배스티언 지애야! 또 이러네 그런 것 좀 하지 말자 신경 끄자 응? 하지마? 도대체 이게 왜 싫은 거야? 도대체 지애야! 도대체 지애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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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애야!